변화 차방 냉정함 어? 조각몸 소비 도겸하기 카드 잘 떴으니까 강화를 넣어봅시다 자asına 카드 잘 떴으니까 강화를 넣어봅시다 엘리트 안 봐도 되겠는데 카드가 잘 떠서 F킬 강화 먼저 쪽보고 그 다음에 엘리트를 구성해 실력 번구 컴드 앞다리 비행기까지 비행기까지 이렇게 좋을 수가 완전 좋은데 빙하 2조각 오리알콘 사는 것도 좋은데 터보도 탐나긴 한데 저거는 애들 때렸어 뺐자 그룰로 그룰로 아기저건 1막 진짜 잘뒀다 어떻게 이렇게 잘되냐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빠빰 두두두두 딴 딴 포션 먹으면 할까? 연습 깎여봤자 많이 차니까 mış 다시 시작 하위모 상위적인 인공지 룬 룬 룬 룬 터보 찾아야겠네 상남자길 3L 2L 3L 2L 3L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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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던게 쌓아들고도 올리면서 갑시다. 어째서 눈물이 포션균이야 곁는 조각불 2개면 밀집은 모자랄 리가 없다. 찾을거면 축전기나 찾아야지 오버클럭 조금래 반대 소금이 포션균이야 곁는 조각불에서 이거 아니 극딜 조합으로 들고 오는 어림도 없지 와씨 아니 공대장님 화력 겁나 좋아하네 화력 덕후 공대장 유틸 탱커 안 쓴다고 딜 징 누아라고 퓨어 딜러 아니면 안 봤습니다 개노 3개 생거봐 그리고 그걸 막는 티켓 퓨어 딜러 반복불 아니 이게 아니라 축전기불 메아리 강호해도 될 것 같은데 터보랑 쓰게 퓨어 딜러 퓨어 딜러 퓨어 딜러 偏끈 아주... 소원 오힐 낭비 엠시나이디아님 후권 감사합니다 이씨이씨이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야 한 시간 뒤 2시간 뒤 지금 2시간 뒤 3시간 뒤 3시간 뒤 타격 좋을까? 수비 좋을까? 오버클럭 좋을까? 병아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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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보라 이거 눈보라 각이긴 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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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그래 이거지 코스트 겁나 나온다 이제 팔코스트 디 디 인지 편향 밀집 더 필요 없어 지금 필요한건 축전기 밖에 없어 현돌? 현돌이 다 좋은데 심장이 너무 강해져 저거 심장 기준으로는 저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 할퀴기 실명사니까 눈 할퀴기 나오면 실명 괜히 샀다. 눈 할퀴기 싫어. 눈 할퀴기 싫어. 눈 할퀴기 싫어. 눈 할퀴기 싫어. 뇌우 후파 안전. 지금 눈 보라돌릴거라서. 후파를 필요 없고. 안녕하세용. 눈 할퀴기 싫어. 눈 할퀴기 싫어. 눈 할퀴기 싫어. 잠시만요. 수석뒤 저 패턴이 되어야 돼 방어력을 잃은 패턴 아니면 연탑 패턴 됐다 재컷 눈보라 역장 역장 각이지 빙하나 더 넣었으면 빙하나 썼을텐데 눈보라에 연결되니까 그게 좀 아쉽네 여길 빙하나 그런 거 내가 그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장 제법 꼬인게 낫겠지. 조각 모음이 하나 더 나온다고? 야 방금 케이블까지 장하다. 기념품들꺼면 빨리 되지. 기념품 빨리 떴으면 인지 편향도 없을건데. 2장 제법 꼬인게 낫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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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좀 더 만들어줄거에요. 녹아내리날 48층에서? 48층에서 녹아내린 알을 주겠다고? 안녕하세요 자막을 사용하면, 유둠이 안나온다 유둠 키워서 한 번에 보내려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레디만 해도 이기긴 해 그건 맞지 60방어 못 두르니까 달팽이가 1 1 2 1 1 2 왜 안나와나? 왜 안나와나? 시계 맞네. 시계 맞네. 근데 이렇게 턴 길게 봐야되는데 창반이랑 심장은 될까? 냉기 만드는 카드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꽤 좀 안나왔네. 냉기 만드는 카드 많이 넣으려고 물고라도 넣었는데 냉정함 하나 비가 하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모세라지 탕냉기 만드는 카드가 좀 더 많이 할 게 헬멘기 만드는 카드가 좀 더 많이 넣었나? 헬멘기 만드는 카드가 좀 더 많이 넣었고 막상의 카드가 좀 더 많이 넣어 그렇게 하면 안 나를 더 많이 넣어 이제 턴을 넣었고 다가가 좀 더 많이 넣어 온돈에서 뽑기 창방심장이 좀 그러네 포션으로 어떻게 해야될텐데 어떻게 강월봇봇봇봇 아아 강혈판 복제 포션 아무래도 마세병전투니까 포션 가치가 높지 디스크 살까? 축전기 안 나온게 좀 크네 물약이라도 축전기 물약 나오지 포션 여기서 쓰는게 낫겠지 얘네 잡고 포션 나올수도 있는거고 상당히 심장보다 어려울거 같고 밀집을 왜 깎으세요 예? 제 밀집 왜 깎으시냐구요 어둠구체 맞을래요? 실사했다 이거 메아리 인거 가운데 쌍절곤까지 지켰고 전등까지 일제사격은 지금 데미지 약하죠 자방 메아리 미쳐버린 시너지 미쳐버린 시너지 와아 테라이 미쳐버린 시너지 미쳐버린 시너지 못낫는데? 못먹는데 축전기가 나갔어요 흠 나다 볼만한데 엔asti 엔진 엔지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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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 아 에헤헤 네 고까지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핸드피오다에 대한민국 자라튼 심장 퇴퍼 버저빙 심장 허접해 심장 허접해 심장 허접해 심장 쇠현돌 들고도 지죠 3074 좀 낮으면서 오르긴 했다 얘가 측정기 있었으면 되게 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없어도 깼으면 없는게 나은거 아니었을까